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보여줘야 돼요? 네! 짠! 10.5 이 정도쯤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꼭 아이스라테를 마셔요! 정말 추운 겨울에도 이 겨울에도 아이스라테를 얼주가라고 하나요? 네! 그래서 오늘도 다시 미리 준비해서 마시다가 왔어요 저는 텀블러 최대한 쓰고 다니려고 하고요 일용컵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선불로 챙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요! 다시 만나요! 컨셉이요? 일단 이 의상은 폐쇄적인 삶을 살아온 주간의 어떤 내면을 보여주는 막 갖다 붙였어 컨셉은 옷이 약간 미니멀하면서도 모던하고 탐스마 있는 그런 컨셉이에요 야식 너무 좋아하죠? 너무 좋아하는데 참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저는 맥주랑 팝콘 그리고 맥주랑 감자칩도 좋아하고 어떤 컨셉이 보면서 음 저희 드라마가 약간 소리에 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팝콘이나 감자칩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씹을 때 맥주랑 육포? 맛있겠죠? were you 텐트 치고 캠핑 놀이 재밌을 것 같아요 모닥구를iera 놓고 붉먹하면서 마시멜로우도 구워먹고 라면도 먹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